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구백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인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대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극률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극률로 이제 그들도 극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 지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신비한 구원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32주차 2부 3부 강단 말씀을 어제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영적 에바다 마가복음 7장 31절 35절의 말씀과 오늘 본문인 신비한 구원의 역사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른 본문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영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기머거리요 또 영적으로 벙어리였던 우리에게 하느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에바다에 축복을 주시고 이제 영적인 기호와 입이 열리는 세틀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비한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는 세상에 말하는 신비주의와는 차원이 다른 바로 영혼 구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대속과 이 부활의 사건 이곳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거듭남의 축복을 받게 된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저는 어제 2부 메시지를 또한 들으면서 이 복음의 황금어장인 필리핀 팔라완을 거점으로 일어나는 이런 언약의 여정들 수년 전에 이루어졌던 모든 전투캐프들 거기서 이루어졌던 모든 만남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역사들이 하나하나 거저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 속에 이루어지는 언약의 여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우리 필리핀 팔라완 이 황금어장을 거점으로 전세계 7천만 명의 우리 농인들을 살리고 또 팔라완 현장에 3만 1천명의 또 농인을 살리는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정주원 성교사님과 사역 현장을 위해서 또 지속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편의 구원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또 만민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기승전결의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인 이 로마서 11장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익히 이미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으면서 바로 그 결론 부분이 나와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과거를 다루고 있다면 로마서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불순정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궁극적인 운명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9장 10장 11장이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모든 판단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1장은 동족 구원을 향한 사도바울의 뜨거운 열망 그 피 끊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역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이후에 이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이방 선교에 그의 생애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 받기를 원한다라는 동족권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습니다 정작 내 나라 내 민족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촛대를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11장의 본문 말씀을 결론으로 바울에게 위로와 또 큰 소망과 확신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문과 또 가정복음화를 놓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도 그 기도 제목을 또 들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큰 소망을 줬던 이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큰 소망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분명한 구원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사우도 바울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도자의 삶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 역시 영적인 농인처럼 영적으로 들리지 못하고 안 들리고 또 말 못하는 영적인 농인들이 많습니다 또한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혀가 굳어져서 정말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기독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52조 강단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한 주간 삶 속에 내 입술로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신비고 구원인 줄 모릅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소망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도 바울이 품었던 영혼골의 열망이 나의 열망으로 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부문 11, 17절 이하에 보면 참 감남나무 또 돌 감남나무 뷰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꺾여진 참 감남나무의 가지는 불신종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면 접부침을 받은 돌 감남나무 가지는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더라도 이만큼 훌륭한 민족은 없습니다 오늘날도 정치경제의 사회문화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설에 의하면 인류의 좋은 문화는 전부 이스라엘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방 사상을 놓쳐버리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의 미션이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히려 열방의식을 놓치고 일방이들을 바라볼 때 지옥의 뗄감룡으로 바라볼 정도로 참 감남나무로 부른받은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들이 만든 전통, 제도, 의식, 조직에 메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은 썩은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꺾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리세의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해치란 무덤이다 라고 책망할 정도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돌감남나무와 같은 존재로 그야말로 야생감남나무입니다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설사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좋은 기름을 얻을 수 없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뗄감룡으로 버려줄 수밖에 없는 돌감남나무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꺾어나간 그 자리에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접붙임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프레임 예틀을 갖고는 절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예틀 그 프레임을 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고 세계사를 보더라도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이방인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렘너트 7명을 보더라도 누명을 쓰고 또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고 끌려가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시대시대마다 그 강대국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흩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겉모습은 기독교인으로 문의는 기독교인이지만 사회운동과 박유주의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정작 그리스도가 빠진 종교생활을 하는 썩어지는 가지와 같은 그런 종교생활을 하는 기독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생밀력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반복하는 것은 아무리 반복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어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를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사건으로 완벽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유일성의 복음을 한국교회가 또 세 개의 교회가 놓치고 있습니다 생명력을 잃은 박물관이 되어지고 성장을 멈춘 고목이 된 것입니다 교회와도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사람이 없고 또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되고 비복음적인 의식과 행사들이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잡녀가 참감남남으로서의 참된 축복과 이 사명을 놓쳐버리게 되면 썩어진 가지처럼 오려 꺾여지고 부신자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참 복음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고 참 복음을 가진 교회를 만나고 또 참 복음이 매주 선포되어지는 52줄의 강단의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참감남남으로 가지가 꺾여진 것을 통해서 돌감남남으로 같았던 우리에게는 은혜의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참고로 12절에 보면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려 이스라엘의 꺾여짐이 없었다면 이방인의 접부침도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그것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역사였고 이스라엘이 거부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면서 빌리뽀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또 로마로 복음이 확산되면서 유럽으로, 미국으로 복음이 확산된 이 복음이 150년 전에 이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서 이제 돌, 감남나무 같았던 우리 한국이 제2의 선교대국으로 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하나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부 메시지를 통해 들었던 것처럼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단절 속에 하나님과의 불통 속에 있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무리로부터, 창식의 3장, 6장, 11장의 세상 속으로부터 우리를 구별뒤에 불러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춰주시고 구별뒤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우리의 혈류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겠냐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접붙이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문제와 사건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꺾이는 것은 사실 아픔 같지만 결국 나를 더욱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게 하셔서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복음의 체질로 귀경하기 위한 하나님의 꺾으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자 28절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복음을 거부한 것 구원 밖으로 작정된 이방인의 수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된 구원 업그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의 손을 우리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도 이단입니다 이거 역시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생 주식으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업그로 작정된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충만화 수가 돌아오기까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자들을 찾는 마지막 카드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방이 누구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초림이 아닌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를 기다리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들이 영혼권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증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스케줄입니다 사도 바울에 볼 때는 예수님을 십자계에 못 박아주기까지 한 유대인들의 운명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고 또 그 어떠한 탈출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망을 주신 겁니다 28절 29절에 이방인의 충만화 수가 돌아오면 자기의 동족들이 구원받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줄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완벽하게 성취된다 이것을 소망으로 사도 바울은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즐도 다 맞혀도 한 조각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완벽하게 맞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한 조각을 끼워야 완성이 되는 퍼즐처럼 구원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약 1천만 명입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고 제가 최고 캠프를 세 번 가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 현장에 메시아닉 주라고 바로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이스라엘 자기의 유대 민족의 단체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혈족 사회에서는 사실은 아직은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놀랍게도 예수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희 캠프팀에게 회복을 위한 기도 부탁을 했던 것이 이번 주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예르미야 31장 10절 하반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 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전에는 불신종했던 너희가 극류를 잊지 않았냐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고 구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은 유대인들이 불신종하고 있지만 너에게 베푸신 극률대로 그들도 극류를 입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30절 3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의 2부 말씀처럼 영적의 바다 반드시 그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리는 영적의 바다의 회복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33절의 깊도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초역사적인 경륜 앞에 바라는 감탄사입니다 인간은 우린 감히 하나님의 심요막직한 뜻과 계획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사실은 제가 최고 캠프 갔을 때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을 뭔가 구원받지 못한 자들 비보금의 대명사로 유대인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미 정말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한 통칭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냥 무시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메시아 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우리가 어떤 현장의 역사 앞에 스스로 지혜 있다 또 어떤 현장의 증거 앞에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36절에 사도마을이 이스라엘과 이방을 향한 구속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온전히 나에게 주어진 시간표 속에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시고 나의 CVDIP 여러분 24시 또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놓치니까 서로 공격적이 돼버린 이 꿀벌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개인 구원을 넘어서 이제는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분명한 영적인 본질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정확한 구원의 시켓 속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닐로즈 박사가 쓴 이프의 심리학 인간의 후회를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한 일에 대한 후회가 있고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84% 많았습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이 있지만 그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늘 52조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또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입이 열린 자는 영적인 민감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타이밍을 볼 수 있는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든 그리든 가장 안타까운 표현이 그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할 시점에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동키오테처럼 즉시로 받은 은혜를 실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포럼이고 다락방이고 말씀운동이고 전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도 나와있지만 세월을 아끼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월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영혼권의 타이밍 영혼권의 정확한 이 시간표를 놓치지 않고 그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천 말씀의 주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귀가 열렸고 또 우리의 혀가 이제 풀린 혀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이제 힘있게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농인의 영적 상태에 공감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깊은 탄식이 사도바울의 동족권의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탄식과 사도바울의 그 동족을 향한 열망이 이제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탄식과 열망으로 품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극혈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그 현장을 향하여서 신비한 구원의 역사에 또 시대적 대표적 또 기념비적으로 쓰임받는 우리 귀한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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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